이쁘다 욕심을 내시는 것 같더라구요. 솔직히 어떠세요? 욕심이라기보다는요 확신인가요? 욕심입니다 욕심이라기보단 욕심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텐데 요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혜규씨가 첫줄 읽어주시고 두번째줄은 송중희씨가 2016 KBS 드라마 화면으로 보시죠 아 태어나서 송혜규씨를 이렇게 가까이 처음 봅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혜규입니다 송중희씨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레드카펫에서 보니까 대상을 좀 욕심을 내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럼 솔직히 어떠세요? 욕심이라기보다는요 어 확신인가요? 욕심입니다 네 욕심이라기보단 욕심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텐데 요거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혜규씨가 첫줄 읽어주시고 예 두번째줄은 송중희씨가 2016 KBS 드라마 화면으로 보시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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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도움이 될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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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